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새로 들어오는 강좌 같은 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저희 커리큘럼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커리큘럼을 잡았을 때 중에서 좀 뺀 게 좀 있는데요.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커리큘럼에 제외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 12월 말에는 E2339라고 해서 EBS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구문 수업을 할 거라고 제가 공지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EBS 변형문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6평을 이제 봐서 알죠. EBS가 간접연계 문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EBS 강좌 E339라던가 변형문제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제외를 했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혹시 12월 달에 이제 커리큘럼을 뒀다 오신 분들은 아 요게 제외가 됐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신에 새롭게 추가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워낙 많이 저한테 이제 이것 좀 해수세요 라고 했던 파트를 드디어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추가된 게 뭐냐면 2등급 완성이에요. 정말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자 저거 지금 저 현재 3입니다. 4입니다. 근데 저 지금 2등급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 라는 학생을 위해서 중킬러 헬프모 요사 8회를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커리큘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 실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럼 어디까지는 공부를 해야 2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지문 있죠. 파이널 해석의 원리 긴 지문 엑스레이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제가 예년까지만 해도 12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6강으로 좀 늘렸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좌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좀 알차게 좀 꼼꼼하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 강좌를 제외했고요. 하반기에 대신에 2등급 완성 중킬러 헬프모의고사 그 다음에 파이널 해석의 원리 긴 지문 엑스레이를 강화했다는 거 그럼 이제 이거 추가된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이널 강좌가 이제 크게 두 개인데 2등급 완성 헬프모의고사입니다. 말 그대로 2등급이 일단 목표인 학생 또는 1등급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와 갔다 왔다 하는데 선생님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킬러 유형을 잘 못 풉니다 할 때요 제가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빈칸,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킬러 문제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요 준킬러 문제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쉬워요. 무슨 말이냐 어려운 문제 시간을 줄이는 연습보다 쉬운 유형과 준킬러 유형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이면 그게 그대로 킬러 문항 고난도 문제 풀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더 포커스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제 1등급 내외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 강좌 도움됩니다. 그래서 2등급 완성 준킬러 해법 모의고사고요. 자, 준킬러 완전 정복이 일단 목표예요. 자, 구체적으로 바로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해석의 원리 긴 지문 엑스레이 있죠. 이게 제 항상 내 마지막 강좌고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생들, 우리 아직까지 배웠던 모든 거 다 쓸 거라는 거 자, 문장 해석의 원리, T339, 문제 조건의 원리, 오답 조건의 원리에서 배운 내용을 다 통합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그럼 선생님 저 이거 선생님 강좌 앞에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희 Q&A에 오셔가지고 자기 상황을 말하면 맞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것만은 그래도 듣고 오세요 라던가 아니면 아, 앞에 거 안 들어도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것만 들어도 됩니다라고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팀장들이 딱 학생에 맞게끔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일단 제 모든 강의가 다 녹아있는 강좌고요. 해석과 문제풀이 동시에 남는 강좌입니다. 파이널 강좌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문제풀이 강좌고 자, 뭐냐면 7문장 이하로 구성되어 있던 질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계속 모든 문장이 2줄보단 다 길다는 얘기예요. 3줄, 4줄씩이에요. 그래서 3줄, 4줄씩 나오는 긴 문장들과 문장,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는 걸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거예요. 6형 31번 같은 경우에 16줄에 딱 4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해석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거 도대체 뭘 풀라는 거야? 라고 하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X의 모의고사는요. 말 그대로 긴 지문 X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길게, 길게 나오는 문장들로 구성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뼈대 내는 문장 다시 말하면 우리 수식어구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이게 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를 빼고 읽으면 전체의 뼈대가 보이고 스토리안이 보입니다. 그래서 뼈대,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는 문장 꼭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 질문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만약에 근거 문장이라면 세 번을 해석을 해서라도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근거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단어 수고를 모르겠고 해석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실전 문제 풀이에서는 그 연습을 좀 빡세게 시킬 거고요. 그 다음, 근거되는 문장은 대신에 완벽히 해석한다. 근거 문장을 원로붙다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당연히 문장 해석의 원리나 T3, 상호 배운 내용을 다 적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답을 지워라.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1등급이 목표인 모든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강좌가 일단 두 개가 있고 2등급을 위한 해폭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강좌가 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이거입니다. 2등급 완성 중킬러 해폭 모의고사는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2등급 이상 그러니까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에요. 물론 1등급 중에서 시간 부족한 학생도 수강하면 동네 한 거 맞고요. 7월 하순에 개강 예정이고요. 아마 이거보다 늦춰지는 않을 겁니다. 좀 빨라질 수는 있는데 늦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저희 모의고사가 딱 해폭 모의고사 정확히 14문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이 28문제잖아요. 저희 28문제 중에 딱 절반이 14문제가 있는데 목적도 있긴 해요. 신경도 있긴 해요. 근데 저희 포커스는 대입화 이게 준킬러 문제죠. 일치 불일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도표도 있습니다. 근데 어휘, 무감원, 요양문, 장문, 독해 이게 바로 준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에 제가 빈칸, 순서, 삽입과 업법 문제까지 넣을게요. 이거 합치면 100점이 22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듣기는 거의 다 맞았다는 전제 하에 속대말로 좀 비교육적으로 얘기하자면 빈칸, 순서, 삽입, 업법 문제를 정말로 1번으로 다 찍었다고 했을 때 아, 하나,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해하지 마시고 다 찍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도 몇 개는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빈칸, 순서, 삽입, 업법 배점이 22점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걸 다 맞춘다면 맞출 수 있다면 우린 반드시 안정적 이듬음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줄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저 이거 왜 넣으셨어요? 이거 쉬운 거 저 원래 맞추는데요. 저 원래 4등급인데도 맞춰요. 왜 넣느냐? 시간 관리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요. 어려운 문제보다 쉬운 문제의 풀이를 더 빨리 하는 게 유리해요. 다시 어려운 문제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쉬운 유형 문제풀이를 그걸 줄이는 게 더 쉽거든요. 이 쉬운 유형을 집어넣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빈순, 삽, 업법을 뺀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줄여놔야 여기에다가 대입학 주제 제목, 우여주장 어휘부가문, 요양문, 장문독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풍물에서 괜한 거 아닙니다. 딱 14문제고 아 요거 우리가 무조건 씹어먹겠다. 그래야 안정적이가 나오거든요.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킬러 문양 유형엔 빈순, 삽과 업법은 뺐습니다. 자 우리 10개 년 기출 중에서 자 선별한 걸 모아놨고요. 최근 3년 동안 나온 건 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풀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는 뺐고요. 일단 자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는 문장 꼭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뼈대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답 지워라.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고 오답을 지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시간 관리 자 연습을 통해 시간 관리 문장 해결하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강좌에 없었던 거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마 온라인 선생님 중에서 2등급만을 위한 이런 모의고사에 있는 선생님 아마 없을 겁니다. 제 강좌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1등급 학생을 위한 파이널 해석의 원래 긴 질문 엑스레입니다. 자 보통 1등급 못 편한 학생 자 7월 중순에 개강 예정이고요.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잡은 건 요거보다 늦춰지진 않습니다. 이러다 빨리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리 잊어도 7월 중순에는 개강이 지금 되어 있고요. 내용은요. 킬러와 준킬러 문제만 집중 풉니다. 쉬운 거 다 뺍니다. 도표가 필요 없잖아요. 자 문제풀이가 강자인데 준킬러인 대입항 무가문 어휘 장문독해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1등급 못 편한 학생이 여기서 틀리는 순간에 일이 안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 다음에 킬러 유형 빈순 삽에서 정말로 틀려봤자 한 두 개까지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적 이해를 나오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 강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모든 강의가 다 녹아 있습니다. 해석 강자인 문장 해석의 원리와 T3, 3구 문제풀이 강자인 문제접근의 원리와 오답적 의리가 다 들어가 있는 정말로 파이널 강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길게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 안에 7문장 이하로 나왔다는 얘기가 아 문장들이 길게 나오는 거나 계속 요런 문제들만 선별해 놨고요. 고난도 문제입니다. 제발 아 그럼 똑같아요. 수시거구에 집착을 하면 그 라인 못 읽어요. 습관적으로 문제 필요할 때는 수시거구를 읽고 나서 지우셔야 돼요. 문장의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스토리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체 글이 보입니다. 그럼 뭐냐. 모든 점이 얘기하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 그럼 근거를 바탕으로 풀으면 돼요.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강약을 주면서 읽고요. 요 내용은 문제접근의 원리나 오답적의 원리에서도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근거 문장은. 만약에 근거 문장이 아니라면 내가 해석을 못해도 풀 수는 있지만 근거 문장은 해석을 못하면 망한 겁니다. 꼼꼼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와 T3, 3구에 배웠던 모든 해석 강좌의 내용을 다 녹아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답을 지워라. 특히나 파이널 강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안 썼지만 7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필수 다이오와 필수 수거정리로 해드립니다. 파이널 강좌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아 하반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강좌가 이렇게 있구나. 그럼 이제 기존의 저랑 같이 이제 수강을 계속했던 학생들은 아 뭐 배운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아실 거고 혹시 저랑 이제 수업을 처음 하지 않은 학생들 아 선생님 저 특히나 이거 엑스레이 좀 듣고 싶은데요. 문장 해석의 원리 T3, 3구 저 이거 뭔지 모르고요. 해석 강좌. 저 문제 접근의 원리나 오답적의 원리 들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학생이 꼭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Q&A 올라와서 자기의 성적이랑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포커를 잡아서 공부했는지 쓰면 저희 연구 실장들이요. 학생에 맞게끔 딱 설명해 줍니다. 이 강좌 듣기 전에 하나만 더 들으세요. 라던가 아마 그런 학생이 한 30% 될 것 같고요. 한 70% 되는 학생들은 아 괜찮습니다. 요걸로 곧바로 들어오세요. 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강좌 꼭 자 수강하셔서 꼭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반기 커리큘럼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